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. 이번 미션은 거긴 머프리 구역이야 미션. 금메달 공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션이 4개가 있는데요. 2분 이내에 메레디스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십시오. 헤드샷을 15번 달성하십시오. 명중률 85% 이상으로 완수하십시오. 체력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인부를 완수하십시오.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. 이 논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헤드샷만 잘 해주면 됩니다. 이 미션은. 찰스랑 같이 가네요. 이 논의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. 이 논의에 대해 알겠습니다. 뭐하고 있는지? 우리의 일을 찾고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이 논의에 대해 잘 따라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. 네, 제가 조금 스카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? 일단 이동 먼저 해봅시다. 이동할 때 보트 타고 갈 수도 있고 카누가? 카누 타고 갈 수도 있고 말 타고 갈 수도 있는데 뭐 아무개나 가도 상관없습니다. 일단 이동 먼저 해봅시다. 자 여기 도착을 했죠. 차에서 내리기 전에 총 먼저 챙기고 활은 챙겨야 돼요. 활은 자동으로 챙겨가게 되어있네. 뭐 프레드들이 진짜 막 살인적이죠. 여기서 우리는 헤드샷을 해주는게 좋겠죠. 이렇게 네. 네. 좋은 job. we must be close now. let's stop and have a look at the top of this hill there. ok. let's see what's going on. 아유 저 스테이저 코치와 미스스 제이주스 아유 뭔 짓을 해놓은거야 알았다 이렇게 말해볼게 알았다 뭐 생각하니 가이드에 가게를 가고 다이너마이트를 끌어내는게 헤드샤 나기가 더 좋겠죠 네, 좀 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이거 끝났습니다. OK. 네 나오는 놈들 헤드전 사면 될 것 같아요 안보이다 맨발이 됐고 자 들어갑시다 와 칼 들고 뛰어놓은거 봐라 얘들 다 돼버리고 얘네들은 헤드샷 근데 이게 조심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은신해서 들어가더라도 상관없는데 예 그러면 암살을 하게 되니까 헤드샷 노리기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럼 다이너마이트 던져서 하는겁니다 여기 진정시키고 이제 2분 이내에 데려가야 되거든요 많이 지금 겁에 질려있죠 이제 엔즈버그로 데려다 줍시다 왠만하면 길 따라가는거 보다는 이렇게 가는게 더 빠르겠죠 나무 잘 피해가시고 나무 잘 피해가시고 나무 안걸리게 아 요가 좀 살짝 절벽이네 위험했다 엄청 언덕길이네요 조심해서 가야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겠다 벌써 나왔죠? 도착을 했고 멋있다 걔는 살아있어 걔는 살아있어 정말 나쁜 것들을 봤어 멀피 그룹들은 오 마이 도블리 어떻게 도착했지? 아 그냥 그들에 빠졌고 그들을 찾았다 아 고마워 여기 이거 끝까지 멋있읍시다 괜찮아요. 그냥 지워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몰리가 미쳐가지고 죽게 되죠 이렇게 챕터 식스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금메달 완료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